이번 사연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 치장하는 데만 쓰고 뭐라 하면 소리 지르는 와이프와 산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살, 5살 형제 키우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3년 전부터 와이프가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번 돈은 오로지 와이프가 다 소비하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심하게 싸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와이프에게 소요되는 차량 유지비, 갯돈, 보험비 등은 제 월급에서 지출하고 저는 용돈 30만원 쓰는데 와이프도 30만원을 달라고 해서 용돈으로 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는데 한도가 초과되어 제가 총각대 모아둔 비상금으로 마이너스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이너스가 생겨서 또 갚아주게 되었죠. 와이프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빚을 청산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가 번 돈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단 1원도 쓰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외모를 꾸미는 데 씁니다. 제가 최근에 와이프의 마이너스 통장과 제 이름으로 된 채무를 모두 갚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오전에 일하고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버는 돈에 대해 왜 묻냐고 자기 거라고 하더군요. 나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수입도 줄고 애들에게 지출되는 돈이 점점 커지는데 같이 살면서 돈 같이 버니 같이 쓰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내 돈에 대해 관심이 많냐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요즘 유일한 소확행인데 그걸 왜 방해하냐면서요. 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와이프는 주변인들에게 자기가 맞벌이하면서 애 둘 키우고 있고 정말 억척스럽게 산다고 이야기했대요. 저 부부동반 식사자리에 나가서 와이프가 맞벌이하니 여유 있겠다는 소리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그때 애들이 다 듣고 있어서 뭐라 하지도 않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 말 섞기도 싫어서 그 다음 날까지 말없이 출근했습니다. 저 한 달 용돈 30만원이라고 썼는데요. 이 돈으로 연금복권 조금 사고 애들이랑 문구사 가거나 마트에서 과자 사주고 집에서 배달음식 먹을 때도 제 용돈으로 결제합니다. 제 와이프는 네일샵, 미용실, 자기옷, 신발 사는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집에 택배가 끊이질 않네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싼 간식 사주면서 엄마가 번돈으로 사주는 거라고 생생네요. 이렇게 이기적인 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망설여집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이 되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때는 매번 찾아뵙고 선물 용돈 드리고 축하해드렸어요. 그런데 서운하게도 제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와이프가 자기 부모님이 오빠 생일 챙겨주는 것은 기대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친척분들, 거래처 지인들의 경조사까지 두루 잘 챙겨주시는데 처가에 가면 달력의 누구 생일, 결혼식이라고 빽빽하게 써있지만 제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보신 적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 너무 서운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 생일을 달력에 적어두시고 미리 전화하셔서 언제 밥 사줄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 중간에 몰래 계산하고 오시고 며느리에게 따로 용돈도 주셨어요. 저는 와이프 생일이 주말이었을 때 미역국 끓여주고 동태전 부쳐준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와이프가 너무 이기적이다, 왜 같이 살고 있냐, 염치 없다, 받을 줄만 한다, 처가에 왕래를 하지 말라는 글이 많네요.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어요. 윗글에서는 와이프가 결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후 돈 관리 문제였는데요. 결혼 초부터 불거진 일에 대해 순서대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매매한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했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빌라를 팔고도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더군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대출이자까지 너무 부담된다고 했더니 아파트 사자고 노래를 불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빌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결국 매매한 아파트에 이사 가지 못하고 계약한 금액보다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손해본 금액은 제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수습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저를 어찌나 달달 볶는지 지금도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와이프는 제게 통금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밤 12시를 넘기고 들어오면 1분당 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모였을 때도 항상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 체크하다가 12시 이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전인 것은 와이프는 자기에게는 통금 시간 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하지 못했는데 와이프는 시간관념 없이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새벽 4시에 와도 아주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왜 그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면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그러냐 나도 가끔은 새벽까지 이야기 좀 하고 오면 안 되냐고 숨 좀 쉬자고 소리를 지르길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 업무 마치고 집에 오면 와이프는 아이들 등원을 도와달라고 해서 잠자다가 아이들 차 태워 보내는 거 제가 다 했던 일이고요. 이건 와이프가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일입니다. 와이프는 오전 9시에 헬스클럽에 가서 GX 하다가 찜질방에서 쉬고 다시 헬스 하다가 찜질방에서 쉬기를 반복하면서 오후 3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제가 오후에 출근하기 전에 밥 차려주러 오는 것인데요. 친구들과 헬스장에 더 있고 싶은데 자기만 밥 챙겨주러 나오는 이 상황이 정말 싫다고 불만을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오후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나요? 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요. 가장이 일 나가는데 자기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끊기는 게 그렇게 한 소리 들을 상황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첫째가 초등학생이 돼서 8시 50분까지 등교시키면 되는데 8시 15분에 아이와 나가더라고요.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준비가 다 돼서 일찍 나가는 것이라고 당신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둘째 등원 준비시키고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사고 보내려고 들렀는데 와이프 차가 주차되어 있더군요. 저는 와이프가 아이 둘을 아침마다 챙기는 것이 안쓰러워서 잠을 줄이고 둘째 등원 준비시키는 것이었는데 커피숍에서 이미 수다 떠느라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의 와이프를 보니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토요일에 새벽 4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9시에 하는 조조영화를 보고 와서 집에 주차를 하는데 길가에 우리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나머지 아이에게 달려가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잠깐 커피 마신다고 나갔는데 안 와서 엄마 찾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토요일 오전인데도 첫째 학교 엄마들하고 커피 약속 있다고 둘째 아이에게 넌 TV 보고 있으라고 하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엄마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울고불고 했는데도 TV 리모컨을 둘째 손에 쥐어주고 나가서 둘째가 울다가 집 앞 커피숍에 엄마가 있는지 찾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둘째가 도로에 있었지만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고 나름 제가 빨리 발견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우는데 자기 약속 있다고 나가버린 와이프에게 어디냐고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들하고 커피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도로로 나와서 당신 찾는다고 하다가 나랑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더니 그럼 다행이네. 이렇게 말하고는 엄마들 모임에서 중간에 나갈 수가 없다고 당신이 아이 데리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와이프는 한 시간 뒤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에게 너 엄마가 집에 있으라면 있어야지 왜 위험하게 밖으로 나왔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 그날 와이프에게 쌍용 날릴 뻔했는데 아이들 앞이라 참았습니다. 와이프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바빠요. 간헐적 단식도 하고 실내용 바이크도 사고 흰살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귀리랑 볼이랑 굴려서 밥해 먹고 있어요. 그 좋아하던 떡볶이도 끊었지만 전에 6kg 빠진 이후 효과는 없네요. 그런데 저는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이유를 알겠던데 와이프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떡, 빵, 과자, 맥주를 입에 달고 삽니다. 아무리 헬스클럽 다니고 찜실방에서 땀 빼고 오면 뭐하나요? 간식에 맥주를 그리 먹어대니 살이 안 빠지죠.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쌀밥은 안 먹고 나머지 밀가루, 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는데 살이 빠지면 이상한 일인 거죠. 이렇게 와이프와 언쟁하며 살다 보니 애들이 우리 부부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막내는 엄마에게 안겨서 엄마 그만하라고 하고 큰애는 그런 막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엄마, 아빠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동생을 가르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참 미칠 노릇입니다. 와이프는 생활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얘기 좀 하자고 제 용돈으로 회를 주문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밤에 안 먹겠다고 하더니 첫째 친구 엄마 모임 간다고 나가버렸네요. 후기입니다. 그날 와이프는 새벽 1시에 들어왔고 얘기하자고 하는 걸 회피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식탁 앞에 앉더라고요. 아이 둘인 엄마가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냐. 나 야간 근무하고 온 날에도 막내 등원시켜주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불만이 뭐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애 둘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내가 너 나가는 거 막은 적 있냐. 근데 전에 다섯 살 난 막내가 우는데도 엄마들 모임에 간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완전 신곡감이다. 그거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냐고 했더니 아무 일 없으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남자아이 둘 키우는 거 당연히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넌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시간도 돈도 너무 네 위주로 챙기는 것 같다. 네 몸 치장하느라 마이너스 통장 만든 거 내가 두 번이나 갚아줬고 우리 이제 빚 없이 살게 되었는데 이대로 살다간 우리 애들도 불안하고 나도 일하다가 무슨 전화 올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나 노력하고 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애들 방치하고 네 즐거움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 잠시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와이프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에 덩흥분했습니다. 뭘 생각하냐고 바로 고치고 아이들 위주로 사는 게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겠냐고 했어요. 그동안 저도 아이들 잘 키우려고 삼교대 하면서 등원 돕고 처가에 잘하고 나름 노력했는데 저렇게 자신만 위하는 아내를 보면 같이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의견 주시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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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